왼쪽 시선, 시선 이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시선입니다 오른쪽 시선 자 우리 보통 덱스 자 덱스씨 일단 평범하게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 봐주시고요 이제 덱스씨 음악의 몸을 맡기세요 그렇죠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시간은 시간을 버티는 덱스씨의 모습입니다 자 4시간 마지막 포즈 하나만 더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완벽합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정면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덱스씨 잠시 후에 모십니다 아 첫 테이블 아주 잘 끊어줬어요 자 이제 여러분 김도타임에 가장 기대가 큰 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파이터 김도겸씨 좋아요 자 포토타임도 파이팅한 모습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 어린 포토 기자님들 예 순간포착 잘 부탁드리고요 완벽합니다 자 분명히 퇴장할 때도 범상치 않게 퇴장하시겠죠 자 퇴장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네 연기입니다 퇴장 부탁드립니다 제발 퇴장 부탁드립니다 퇴장 부탁드립니다 춤은 정말 잘 추시는데 아 좋습니다 권유리씨를 모십니다 하지만 우리 존버즈의 아이콘이죠 네 유리씨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른쪽 정면 아래를 봐주시고요 자 이제 볼륨 업 정면 아래를 봐주시고요 이거죠 이거예요 퇴장 그 상태로 퇴장 어우 너무 신나네요 어우 너무 신나네요 어우 저도 진행하는 걸 잊게 만드는 우리입니다 아 역시 유재석 반갑습니다 네 일단 편안하게 왼쪽부터 정면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표정 부자 포즈 부자 유재석 씨 왜 최고의 MC인지 알 수 있는 이제 음악을 올려봅니다 어 이거 98년도에 튜셨던 유키즈 온 더 블록풍의 예 뉴 하우징 그렇죠 완벽합니다 와우 유재석 씨 자 이제 우리 존버즈 네 분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권유리씨 김동연씨 덱스씨 모두 나와주시고요 틀어서 지금은 평범하게 찍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 상태로 시선 왼쪽 완벽한 포토타임이란 이런 것이다 시선 오른쪽 자 이제 버전에 맞는 음악 볼륨 업 자 자유 포즈입니다 갈까요 조금리씨 자 정면 왼쪽 시선 시선 이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시선입니다 오른쪽 시선 자 우리 포토 기자님들이 자 아우 덱스씨 자 지금 누구보다도 긴 중앙에 서시고 일단 정면을 봐주시죠 조금만 가까이 서셔서요 왼쪽 이쪽입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손인사도 한번 해주실까요 손인사 더 좋은 버텨야 산다 올해로 시즌3를 맞이했고요 자랑스러운 주역들인데요 이제 파이팅도 한번 해볼까요 더 좋은 버텨야 산다 시즌3 파이팅 그 손을 3로 한번 바꿔볼까요 3 3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고 즐겁게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신나는 포토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